자전거를 타고 경찰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경찰 없는데 신호가 바뀌니까 또 갑니다 경찰이 자전거 타는 거 너무 귀엽다 진짜 일본서다 다이칸야말로 가고 계십니다 수다에서 좀 향해 가고 너무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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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놈이 좋아 다이칸야말로 가고 싶어요 다이칸야말로 가고 싶어요 다이칸야말로 가고 싶어요 다이칸야말로 가고 싶어요 마차 프라푸치노 코스카롱 마차와 코스카롱 프라푸치노가 있는데 어떤 거 먹어보고 싶어? 코스카롱? 코스카롱 한번 해볼까요? OK 마니라 크림 프라푸치노 소스카롱 시토라 스카롱 바니라 크림 프라푸치노 시토라 스카롱 마니라 크림빱 떡바로 먹으려면 안 돼? 아주 프랑가워니까 그게 좋은데? 충격적인 맛이지 않아? 유자시트러스 나는 이렇게 크리미한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라떼처럼 물이 좋은 거네 근데 오렌지향이 엄청 맛은 거야 프라푸치노니까 맛있지?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 이거 먹고 출마 먹었어 일본은 쇼트 사이즈를 지킬 수 있어서 아이스크림 프라푸치노도 조금만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스타일을 구경해 보시겠습니까? 오우 뮤직 너무 짱이다 너무 귀여워 재즈네요 이거 재즈네요 재즈부터 잘 살렸어 마이오스 무늬 아 또 안가? 오랜만에 다이카냐 마이 운 피아노인데 뭐가 이런 식으로 사진에다가 유학 유학 글씨를 쓰는 거 되게 느끼는 거 아이고 난 그냥 오고구멍에 이렇게 많이 샤잠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샤잠 목소리가 아주 보컬이 없네 아 없네 맞아 맞아 목소리가 지금 서점이 아니라 무슨 재즈바 같아요 그런 장비도 있고 어떠십니까? LP판에 둘러싸인 기분이? 정신이 없네 갑자기 이렇게 해놓을까? 진짜 책인가? 진짜 책인가? 진짜 책 읽어봐 그러네 이렇게 더 테이블하러 오 그러네 테이블하는 고실에다 체크받게 진짜 예쁘다 이거 알지? 고정 잠시만요? 네 JM 상이 추천한 JM 상이 아니라 비비 상이 추천한 더 쌉쌀한 시럽이 빠지고 논패스트 밀크로 해가지고 더 영상이 끄리지 않았는데 영상이 끄리지 않았는데 영상이 끄리지 않았는데 진짜 맛있다 그래? 단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안돼 더 쌉쌀한 말차 브라우치 충분히 달아 그치? 근데 진짜 맛있어 오 진짜 쌉쌀하다 근데 내 파우더가 많이 들어갔어 어 그린 파우더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무지방 무지방이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오 진짜 말차를 먹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보니까 약간 말차 본연의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최고 그런가 감사합니다.